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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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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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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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세임회사에서 연출이 되었다고 하면 이 A7회사에서 그게 정보가 떠서 A7회사에서 잘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. 이 부분은 서로가 다 연동이 되어있어요. 지금 이 부분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길게 안에 두 개의 사면 서로 다른 시스템을 길게 안에 정보를 개조하나 하는 것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.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상품의 연동 또는 상품의 공항 울동 상품의 연동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말이죠. 이런 내용을 통째로 해서 이렇게 보기를 하면 좀 보는 거예요. 저렇게 하나가 떠오르지 않나 그러면 보기를 하면 좀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보기를 바랜으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보기를 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. 다른 부분에 이어서 또 보고자면 하나의 수준을 다가가 돼있자로 통합하는 방법과 자원의 특징 수업을 고려하여 다양한 메타데이 구조성과 성심식을 인정하여 메타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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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폴리지 원투폴리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자의 지식과 관련된 용어 통합하는 복종인 메타데이 어떤 형제에 성심식을 내Ñ 맥타맥지시대 0을 공유하는 MZ3 맥타맥지시대 그럼 뭐라고 그랬죠? MBR 그래서 더 꼬mile footnote 이것은 MBR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2011년도 2주 후에 정부 측정지사에서 출시를 해서 맥타맥지시대 먼저 살펴보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맥타맥지시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앞서 여러분들을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